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았다라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대선을 계기로 미국의 전통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버번 위스키에 의해서 오늘은 어떤 술 얘기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주에 미국의 대표적인 옥수수 위스키죠. 버번 위스키의 이 버번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버번 위스키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표 증류주 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럼주는 유럽에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럼 미국의 럼주하고 유럽의 럼주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그 시작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온 걸로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아프리카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럼주를요? 네. 유럽이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럼, 그 폐당미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만들고 거기서 설탕을 만들잖아요. 네. 그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서인도 제도에서 그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당미를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뉴 잉글랜드 쪽 북동부 쪽으로 수출해서 거기서 그 럼주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왜 또 아프리카로 보내요? 아프리카의 노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 그걸로. 네. 그리고 노예대금을 받으면 노예를 싣고 와서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에 또 내려줍니다. 그게 상강무역이네요. 맞습니다. 상형적으로. 네, 네, 네. 그러면 노예를 내려주면 배에 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또 설탕 찌꺼기인 당미를 넣어서 또 미국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지급이 되었던 거죠. 아, 그래서 미국의 럼주가 오히려 더 수출이 되는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럼주가 미국의 메인 술이었습니다. 위스키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럼주는 유럽에서 원래 탄생했고 유럽의 술이라고 하는 사고방식도 바꿔야 되겠네요. 럼주는 어떻게 보면 이미적으로는 해적의 술이죠. 아, 해적들이 마시네요. 해적들이 술. 수치해가지고 그냥 막 비몽사몽 간에 막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안폭하게 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외에 우리 예전에 한 80년대에 많이 썼던 TV 광고 중에서 지금 생산 중지됐지만 캡틴 응 큐라는 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 광고를 아직도 너튜브 보면 나와 있어요. 너튜브에 나와 있는데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해적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적선장 얼굴이 동상이 나오고 거기서 마지막에 럼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게 럼주였다는 생각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게. 그게. 독하거든요. 독하죠. 알코올 도수 되게 높았고 한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럼주라기보다는 럼스타일의 소주였죠. 럼스타일의 소주요? 네, 럼스타일의 소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럼향을 좀 넣고 럼 진액 일부를 좀 넣고 거기에 인공색소수 좀 넣고 만드는 양주를 표방한 소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술이 좀 그럴듯한데 마셔보면은. 다음날 머리가 막 깨져버릴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그래서 이제 별명이 그 술의 별명이 미래로 보내준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음날 못 일어나고 다 다음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당시에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 그게 그렇게 사실 좋아 보였죠. 그렇죠. 좋아 보여가지고 진짜 돈 모아서 사 먹던 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위스키를 정식 수입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네, 규제를 한 거예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형 위스키라든지 아니면 한국형 이런 엄주 같은 것들이 비교적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당시 초기에 나왔던 가격을 보니까 80년도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3천 원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3천 원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부러 지금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뭐 한 3만 원 정도는 볼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3만 원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짜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400원, 500원 이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80년도에 정말로. 80년도에 그 초반 정도. 정확하게 80년도에 나왔는데 그때의 3천 원을. 그때는 그랬을까. 네, 네, 네. 그때는. 이거 뭐 거의 한 3만 원 정도는 되는 수준이었죠. 지금으로 본다면. 그렇죠. 비쌌고 고급 술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럼 향을 살짝 첨가했던. 럼 스타일의 소주였다. 소주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버버니스키하고 미국의 버버니스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유럽 위스키하고 또 뭐가 다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은 버버니스키 자체가 옥수수를 가지고 만든 위스키인데 이 시작은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자체가 옥수수를 재배를 많이 해서 그걸 갖고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 정착한 식민지인들한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일단 그래서 원료가 다르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몰트, 메가를 중심으로 밀이라든지 감자를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원료가 다르고 두 번째는 스카치 위스키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돼요. 그런 법률이 있어요. 무조건 나무통에서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미국의 위스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잠깐 넣기만 해도 돼요. 막말로 한 한 달 15일만 넣더라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통, 오크통에다가 넣다가 빼기는 해야 돼요? 넣다가 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코틀랜드는 위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춥잖아요. 춥고 습기가 많아서 위스키를 가지고 나무통에 넣고 숙성을 시키더라도 증발이 안 돼요. 그러네요. 1년에 1, 2%밖에 증발이 안 되는데 미국의 위스키 주산지인 켄터키나 테네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씩 증발해도 이러다 보니까 이걸 3년 이상 하면 너무 많은 양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숙성 기한에 대한 규제는 놓고 있지 않고요.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이런 매력하게 좀 들어간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 오크통을 써야 되는데 숙성을 할 때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썼던 거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주로 썼던 걸 그냥 씁니다.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맨 처음에 나무통 그냥 오크통을 가지고 불에 그을리는데 한 번 썼던 것은 그 불에 그을린 향들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강렬하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 그을린 향을 또 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법원 위스키는 무조건 이렇고 유럽의 위스키는 무조건 이렇고 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 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위스키 하면 우리 소주도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40도 그게 일종의 기준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넘주나 이런 경우에도 다 한 40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의 증류주는 40도를 기준으로 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40도가 넘어가면 잡균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잡균들이 살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유통기한이 없다. 계속 보관할 수 있어요. 만들어놓으면 평생 동안 증발되지 않는 한 팔 수 있고 숙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40도 이상을 축을 하고 가끔 위스키라고 표강하는 제품들 중에서 30도짜리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위스키도 저도수 시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정식으로는 위스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또 이하는 위스키라고 말 못해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 주류가 되기도 하고요. 일반 증류주라든지 주세법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요. 맞습니다. 까다롭기도 하고 표기사항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어쨌든 술은 소비자들이 적당히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데 규제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오늘 럼즈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럼즈가 아까 어떻게 탄생했는지 카리브에서 해저기술 얘기도 잠깐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삼각 교육하는 과정에서 럼즈가 미국의 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럼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럼즈 보면 갈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당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밀 자체가 어떻게 생기냐면 흑설탕을 불에 구워서 액체 상태가 된 걸 그대로 굳혀놓은 상태입니다. 불에 구워요? 네. 불에 구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설탕을 불에 구우면 검은 액체가 둥둥둥 떠 있잖아요. 일정한 캐러멜화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유사하게 되는 것이 당밀인데 그거를 갖고 색깔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마이카에서 만든 건 굉장히 진하다든지 미국에서 만든 건 별로 진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소주와 같은 완전히 하얀색도 있어요. 흰색도 있습니다. 투명한 색들도. 럼즈인데요? 네. 럼즈는 또.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예 나무통에 숙성을 안 한 거죠. 나무통에서 숙성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나무통에서 숙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소주 같은 경우가 그대로 숙성을 안 하고 그대로 주정에다가 물을 넣어서 조미를 넣어서 희석해서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런 투명한 럼즈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안 하고 이제 막 당밀이라든지 사탕수수 진액을 가지고 증류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익힌 다음에 곧바로 증류했을 때는 우리 소주가 소주도 말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 맑은 럼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위스키나 꼬냐기나 럼즈나 데킬라나 세상의 모든 술들은 증류했을 때 다 소주와 같이 투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무 색이 들어간다든지 여기에는 당밀의 색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약초 색이 들어가서 색깔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런데 지금 럼즈가 미국의 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미국의 술 하면 우리 럼즈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위스키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맨끈에 담아서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바뀌게 됐어요?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 18세기를 보면 정말로 영국하고 세계 열광을 많이 써요. 스페인하고 사우타, 프랑스하고 사우타, 오스트리아가 정말 많이 싸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 자체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되죠.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던 당시 식민지였죠. 미국 식민지 쪽으로 수출하던 당밀에 이 색을 붙입니다. 관세를 붙여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 식민지인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당시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미국이 당연히 영국 해군하고 싸우는데 영국 해군의 대표적인 술이 바로 럼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군의 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살살 생기면서 이 위스키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죠. 19세기 20세기 진행되면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럼주는 우리는 사실 좀 마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캡틴큐가 저희가 사라진 캡틴큐이 아니라면서도. 럼주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미국 사람들이 럼주를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 건 미국 술을 하나를 없애버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적군의 술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나오긴 합니다. 나오는데 메인이냐 메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서 영국의 술로 좀 남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해적의 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유명한 명장 하면 넷슨제독. 넷슨제독도 좋아했을까요? 이게 1970년도까지 영국의 해군의 술이기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영국 해군의 소울술.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적인 술이었냐면 당시에 넷슨제독이 유명한 것이 나폴레옹 황제랑 싸우면서 영국의 대륙 봉쇄령을 막았던 굉장히 중추성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투가 스페인에 있는 지브롤드 해업 근처에 있는 트라팔과 해전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영국이 스페인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국이 프랑스. 프랑스였나요? 네. 프랑스였어요. 죄송합니다. 얘는 스페인 연합군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넬슨제독이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하잖아요. 마지막 전투에서 전살하게 되잖아요. 그때 넬슨제독의 시신을 럼주에 담아서. 시신을 럼주에 담아요? 네. 럼주에 담아서 영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분폐하지 않는 도로.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영국 군인의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소울술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요즘에도 그렇지만 해군들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청교대장 정신에 입각해서 굉장히 군인들한테 술 주는 걸 되게 꺼려했고요. 영국은 좀 달랐어요. 영국은 럼주를 계속 70년대까지 줬는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 예를 들어서 우유랑 같이 마셔라든지 아니면 물에 타서 마셔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했고 다만 이제 이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럼주를 마셔서 비틀비틀 거리는 상태에서 그로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로그가 나중에 언어가 바뀌어서 권투 시합에서 케어 직전에 그로기가 된 거죠. 그럼 거의 뭐 그냥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그게 있었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그로기라는 것은 럼주를 마시고 비틀비틀 거리는 상태를 뜻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럼주는 어떻게 구분해요?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설탕을 만들고 남은 폐당밀로 만드는 경우를 가지고 인더스트리얼 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업 스타일의 럼주고요. 직접 정말 사탕주도 즙으로 만든 정말 천연 재료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컬 럼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어그리컬처에서 나온다. 이 두 가지만 갖고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나중에 이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순이 럼주가 해적의 술만이 아니고 노예 무역의 슬픈 역사. 미국의 독립전쟁을 일으킨 단초 중에 하나였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술에는 이렇게 깊이 있는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럼주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해 주신 분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벨 화이트의 럼앤컥 띄워드리고요. 이번 출신서 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